한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문화가 뭔지 물어보니 편안하면서도 정이 많은 가족 같은 문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가족 같은 문화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그런 가족 같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어떤 기업은 이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직원까지를 포함하는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고객까지를 가족이라고 포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하청업체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족은 과연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포함해야 되는지 이 기업에서의 가족의 범주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가족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내 환경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우리 기업의 종사자의 가족을 할 때는 작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소비자까지 할 때 이럴 땐 기업이 좀 커져서니까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또 범위가 자꾸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여기서 우리한테 수입을 주는 이 반경으로 자꾸 넓어지는 거죠 이거는 가족이 아니고 수입원을 하는 때에 앵벌이용이 된다 이게 가족 아닙니다 가족은 뭐가 가족이냐 하면 내가 이 가족이고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는 가족의 부모님이에요 가족의 부모님이고 이 가족이 커지면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이 커지면 그 가족의 대표라는 것은 임금까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족이에요 가정가족은 작은 가족이죠 나라도 가족이에요 한 나라의 가족들이잖아요 세계 인구를 이끈다면 이 세계 인구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공적인 대로 못 가고 너희끼리 논다 이래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사회를 모르고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되니까 너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럼 너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키워줬더냐 사회로 나오고 사회가 가족이 돼야 되고 사회가 이게 방대해지면서 이 나라의 가족을 세워야 되죠 이게 기업인들의 자세가 돼야 품위가 넓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울타리에서는 크는 거고 이 울타리에서 이제 컸으면 팽창해야 되지 않느냐 큰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요래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바운더리가 다 가족이네요 이해됩니까?